광화문 자가용에 버스도 타지만 용돈 없는 내 자가용은 두 달일 뿐이야 빛바래진 청바지에 때 묻은 잠바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해도 주머니에 용돈만 두둑 있으면 그녀를 만날 때도 신이 날텐데 용돈이 없어요 용돈 좀 줘요 용돈이 없어요 용돈 좀 줘요 오늘은 그 친구와 만나야 해요 내일은 그녀와 만나야 해요 엄마 아빠 용돈 좀 줘요 용돈 좀 줘요 그녀와 만나기로 약속한다 봐 커피값이 없어서 다방 문 앞에 왔다 갔다 서성이며 호물 냈지만 만나보니 내 체면은 말씀이 아니야 식사 때가 되었는데 용돈이 없어 위장병이 생겼다고 거짓말했네 눈치 빠른 그녀가 생끗 웃으며 앞장 서서 빵집으로 가자고 하네 용돈이 없어요 용돈 좀 줘요 용돈이 없어요 용돈 좀 줘요 오늘은 그 친구와 만나야 해요 내일은 그녀와 만나야 해요 엄마 아빠 용돈 좀 줘요 용돈 좀 줘요 엄마 아빠 용돈 좀 줘요 용돈 좀 줘요 엄마 아빠 용돈 좀 줘요 냄새 나 용돈